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는 우리의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.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. 아쿠, 지금 이 논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. 지금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. 나는 참가자에게 말할 것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